음악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 받은 크라운 회태제거의 윤윤영달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음악 특히 국악을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왔습니다 저희는 예술에서 세 부분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음악에서는 국악을 택했고요 문학에서는 시를 택했고요 미술에서는 조각을 택했습니다 그 세 분야가 각 분야에서 제일 후원이 부족한 분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세 종류를 생각했습니다 조각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선전할 방법이 없어요 전시를 해도 오신 분만 오고 전혀 안 오신 분들 전혀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22년에 한강 조각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야외 조각을 하는 조각가라는 조각가는 다 불러서 작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점 정도 저희들이 작품을 받아서 한강에서 여의도, 반포, 또 뚝섬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연하는 창신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하는 양주풍류학회가 있고요 매주 공연하는 영재국학회가 있습니다 계속 공연이 쉴 새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연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창신제라고 하는 매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신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법고 창신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옛것을부터 배워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 IMF가 왔을 때 저희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크라운제가가 갑작스럽게 보관어옴으로 저희들이 담보 잡혔던 어옴을 돌리는 바람에 대책이 없어서 그냥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등산을 갔다가 우연하게 대금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몰랐어요 대금이 그 당시에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금 소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가슴을 휘베지는 이런 음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대금을 배워야 되겠다 어차피 회사도 부도 나서 회사도 못 가니까 대금이나 배우러 가죠 그래서 대금을 배우러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역시 그 대금은 안 돼요 막질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단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소를 조금 배우면서 선생들하고 국악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갖다 보니까 국악이 이런 거고 공연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신제라는 이름을 정하고 공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20여 년 동안 17회째 했고요 이번에 18회를 금년에 할 계획이고 해수로는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의 장이라고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그게 왜 소통이냐면 국악이 전혀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저부터 몰랐고 대금 소리도 몰랐었으니까 구변을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국악을 알려야 되겠다 정말 왜 국악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국악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고객들에게 이거를 전팔하자 저희가 사실 IMF 때 고객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제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런 고마운 우리 고객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과자 값을 깎아들이면 회사 망하고 더 좋은 과자 만들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좀 해보자 부가적인 서비스 그게 이제 국악 공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국악을 한다고 그러고 공연을 하겠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를 모르는 거죠 저도 저부터도 자신이 확신이 안 서서 우리 일단 우리 직원들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을 좌석에 전부 안 쳤습니다 저희들이 점주들한테 초청장을 줬는데 흔쾌 오시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노인들께서 오신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서 표를 누가 팔았냐 이런 여러 가지 서랑설례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효자분들이어서 부모님들을 전부 모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손님이 오신 거죠 저희는 점주만 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단견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점주들은 하나도 안 오고 부모님들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시고 추임새도 잘하시고 따라서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영업상무가 오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주 대박을 쳤다고 무슨 대박이냐 그랬더니 점주 사장님이 우리 영업사원을 불러가지고 음료도 주시면서 어제 국악공연이라고 잘했느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도와주라고 했는데 뭘 도와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크라운이 4등이여가지고요 매대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자꾸 그래요 자리가 비면 전시해주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저희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래가지고 제발 좀 전시 좀 내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매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광고를 조금씩 했었는데 광고가 필요 없겠다 광고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다 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마케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변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나왔던 저희들이 하나의 예가 허니보터칩입니다 허니보터칩이 나왔고 쿠크다스 뽈라켓기 등 아주 그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품도 신제품도 만들고 마케팅 기법도 개발하는 그런 단계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창신제는 매년 하는 대공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하는 이제 양주풍류학회는 명인 선생님들의 하나의 모임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풍류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풍류라는 단어를 썼고 양주는 저희 아트밸리가 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이다 보니까 양주풍류학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풍류학회에서 공연을 저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한 109회 정도 했고요 해외 공연을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멋있는 뮤직 페라리에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주하는 영재국악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국악이란 대신 한음이란 단어를 저희들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해서 거기서 등수 안에 든 학생들을 저희들이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국악이라는 단어에서 국악은 뭐 중국도 국악 일본도 국악 한국도 국악인데 한음은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음이라는 저희 단어로 저희들이 한음 공연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국은 우리 전통음악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